마음 법칙이요. 이 마음 법칙은 철학적인 기반을 저기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론.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하나.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론. 그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마음 철학이, 마음 법칙, 마음 공부 이것이.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두 개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생각은 뭐냐면 너와 나가 틀리다는 거죠.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원론적인 사고죠. 우리 인간은 보통 그렇게 사고하고 있죠. 너와 나가 보통 틀리다는 생각을 하지. 너와 나가 하나라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 법칙은 너와 나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 원래 태어나기 전 원천이죠. 근원. 거기서는 이제 하나죠. 하나. 하나예요. 일원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마음 법칙에 의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애가 이제 이제 이런론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걔가.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원천,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런론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제 좀 이제 주위 사람들 그 사고에 이제 물드는 거예요. 애가. 어린애가. 뭐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틀리다. 그러니까 객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물도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 말고 밖에 있는 어떤 그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것이 이제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물. 그거하고 나와는 이제 별개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 먹잖아요. 늙으면은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다시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일원론적인 사고를 한다고요. 정상적인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도 있지만 보통 나이 먹으면은 이제 혹시 너와 나가 하나가 아닐까 지금까지는 이제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런론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애에서 태어났을 때는 이런론적인 사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뭐 이제 교육을 받고 뭐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라는 거죠. 얘가 자라면서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 너와 나가 별개다.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또 속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제 경계를 하게 되고 이제 아 쟤와 나와는 틀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늙으면 또 나이가 먹으면 혹시 그 우리가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좀 이제 포용적이 되죠. 포용적이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그 폭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심도 많아지고 이제 좀 자비심도 좀 커지고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거죠. 물론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나이 먹으면서도 이제 더 온고집으로 변하고 더 그냥 자비심도 없고 더 무자비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죠. 근데 정상적인 이제 흐름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런 논의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하나다. 종교가 태어날 때 그래서 종교 그 창시자들 뭐 예수라든지 부처 부처님 마음에 뭐 이런 사람들 종교 창시자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론적인 사고를 갖고 이제 종교를 이제 창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것이 먹혀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도 좀 세력이 커지잖아요. 이원론적인 철학이 들어옵니다. 이원론적인 우주론을 갖는 거예요. 너와 나가 틀리다. 이런 거 창시자의 그 생각과는 틀린 거죠. 철학과는 틀린 창시자의 그 신관과는 틀린 이제 그런 이원론적인 것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종교가 이제 쇠퇴를 하잖아요. 쇠퇴하면 그 안에 종교를 구성하는 많은 구성원들이 그런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론론이 아닐까 이론론적인 사고를 이제 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원론적인 사고를 이제 종교 안에서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삐걱삐걱대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틀리지 않았을까. 원래 창시자는 이런 논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자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의식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거기서 이제 종교가 탈바꿈하면서 아니면 새롭게 변신하면서 이제 다시 이론론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종교 사이클하고 우리 개인의 그 사이클하고 아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이론론 이온론 다시 이론론으로 기우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